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빌게이처 부부의 27년간 지속되어 온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었다는 그런 외신을 보고 이따금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부모님 가운데서 의외로 이혼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생활은 정말 뭐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혼한 지가 한 34년이 정도 되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가 한 41년을 됐습니다. 함께하는 세월 동안 오르막도 있었고 또 내리막이 있고 또 좋은 시간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오래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이 함께 나눈 기억들이 정말 많은 것이 올해 함께한 부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 겁니다. 결혼에 대한 부부는 아마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앞서 살았던 부모를 보면서 배운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전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견해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굳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많이 듣고 또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마 살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혼 생활 내내 함께했던 어떤 원칙이라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소식을 전한 한 분. 필명은 생생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인인들이 이혼하는 사유 여덟 가지. 이것을 한번 쭉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그분이 올린 글에는 첫 번째가 커플 가운데 73%는 결혼에 대한 책임의 시켈려가 최대의 이혼 사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가한 이혼 당사자들의 62%는 서로의 배우자가 더 책임의식을 발휘했어야 됐다. 그랬다면 결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불문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데는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치는 빌 게이처 부부에게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27년 전입니다. 암투뱅 중이던 어머니 메리 게이처가 1994년 1월 달에 결혼을 앞둔 당시에 멀린다 게이처에게 당부한 그런 어머니의 편지가 빌 게이처의 아버지인 게이처 시니어가 발행한 자서전 게이처가 게이처에게 라는 그런 책에 70족과 73족에 실려 있습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빌 게이처의 부모님은 1951년도에 결혼해서 43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빌 게이처의 어머니인 메리 게이처가 암으로 사망하는 1996년도 6월 달에 서로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투뱅 중에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새로 맞이하게 되는 빌 게이처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그런 당부와 부탁과 바람과 그리고 조언이 함께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위에 이렇게 쓰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첫 번째는 멜린다에게 영어로 멜린다라고 읽기도 하고 멀린다라고 읽기도 하죠. 이제 몇 시간 뒤면 너는 결혼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구나. 빌의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4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결혼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단다. 이 내용을 미뤄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내포하는 문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빌 게이처 어머니의 당부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그런 제목하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되 남편의 모든 점을 사랑할 필요는 없단다. 남편에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 이 엄마도 고치지 못한 것이 보이거든 이 말을 기억하려무나.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며 늘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신의 기대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빌 게이처 어머니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합니다. 잔잔한 물을 기대해서도 안 된단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말거라. 완벽하게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 없단다. 훌륭한 결혼생활은 노력과 융통성과 극기심을 필요로 한다. 사는 동안 너희 두 사람의 관계는 확고하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이렇게 노력, 융통성, 극기심 이런 부분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건데 오늘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새로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당부했지만 또 역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사위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성의 꼭 한한 조언이 아니고 남성을 향한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 게이처 어머니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 부부처럼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부부들도 많지 않을 것 같구나. 앞으로 매일매일 너는 자신이 찬 환경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남다른 재원에 수반되는 남다른 책임의식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여기서 간단하게 해설을 다하면 빌 게이처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는데 어머니의 인맥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어머니가 IBM 관계자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기부활동을 하는 그런 박예주의 활동에 관여했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을 알게 됐고 그것은 아들과 연결해 돼가지고 그 다음 IBM PC의 OS를 그렇게 수주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또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빌 게이처 어머니 메리 게이처의 메시지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너도 잘 알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부부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지켜주리라던 약속을 새롭게 되새길 기회를 가졌단다. 이 시련은 우리 부부 관계의 새로운 깊이를 대주었단다. 물론 우리 부부의 삶이 언제나 잔잔했던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빌과 계론하지 않은 내 삶을 상상할 수가 없구나. 앞으로 42년이 지난 뒤에 너 역시 내 남편 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사랑을 담아서 메리 게이처 이렇게 암투병 중에 1994년도 1월 달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까 암투병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지금 이제 1951년도 결혼해서 1994년까지 이제 빌 게이처의 어머니는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죠. 나이 든 세대는 어떻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훨씬 더 큰 비중이나 가치나 의미를 두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참 오랫동안 유지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인생의 끝날까지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 게이처 시니어가 쓴 게이처가 게이처에게라는 그런 책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축사를 읽는 동안 메리는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인용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이 말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는 그런 빌 멀린다 게이처 재단의 주요 가치가 되었고 그렇게 빌 게이처의 어머니인 메리 게이처는 1994년도 6월 10일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빌 게이처는 같은 해에 1월 달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빌 게이처 부부는 27년 만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메리 게이처가 소원한 것처럼 47년째도 마치 잘 익은 포도주처럼 그리고 5월에 라이라 꽃 향기처럼 빌 게이처 부부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